모의고사를 같이 시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문제 1번의 기본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첫번째 고급필터입니다. 고급필터를 실행하시기 전에 문제에 제시된 조건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 특정 필드에 대해서 추출하라고 하면 필드명을 작성하신 다음에 고급필터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첫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조건은 제2부터 제3 영역에 작성하라고 되어 있구요.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그럼 제2셀에다가 필드명을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구요. 조건은 학년이 중1이고 뭐뭐 이거네요. 등호 입력하시고 end함수가 필요하구요. 학년의 데이터가 있는 첫번째 D3의 값이 중1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 현재 강의수가 현재 강의수가 현재 강의수의 90% 위치의 100분위수보다 크거나 같다면 현재 강의수를 먼저 클릭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그 다음에 90% 위치에 해당한 100분위수를 구하기 위해서 문제 제시된 퍼센틀리라는 함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틀리라는 함수 입력하시구요. 퍼센틀리.inc 입력하신 다음 첫번째 어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3부터 F 전체 영역 F32까지 이 값은 모든 데이터에 동일하게 비교할 거라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구요. 그 값에 90%라고 퍼센틀의 값을 90%라고 입력하시고 퍼센틀리.inc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구요. end에 대한 가로를 닫아서 첫번째 조건을 작성하셨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필요한 필드를 가져올 건데요. 강의 코드, 수업 시작일, 그 다음에 강사명, 그 다음에 강의 감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개 필드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J5셀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구요. 컨트롤 V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열미 필터의 고급을 클릭하구요. A2부터 H3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범위는 J2부터 J3 영역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강의 코드부터 강의 감옥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추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은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A3부터 시작하셔서 H32까지를 선택합니다. 필드명은 포함하지 않고 첫 번째 데이터부터 선택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구요. 새로운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구요. 문제에서 E0에다가 강의 코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두 글자를 연결한 값이 밸류함수를 통해서 미드함수를 통해서 연결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밸류함수를 통해서 안쪽에 있는 값을 숫자로 값을 반환할 건데 E0이라는 텍스트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M% 미드함수를 통해서 강의 코드에 가서요.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온 값을 미드에 대한 가로 닫구요. 밸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만약에 24다 라고 하면 2024라는 값을 만들어 줄 거구요. 값이 25다. 미드함수를 통해서 추출한 값이 25다. 그러면 2025라는 값이 구해집니다. 그 값이 수업 시작일의 연도와 같지 않다. 부등어를 서로 마주 보게 하시구요. 이열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추출하는데 강의 시작일에 가서 B3을 F4를 한번 두번 눌러서 B열은 고정 3456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게 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2열에 대한 가로를 닫구요. 이제 조건은 작성을 하셨구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체육이 색깔을 서식에 가셔서 체육이 색깔을 표준색의 주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황 색깔을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근데 지금 결과에 2025, 2025 해당한 데이터에 같은 데이터에도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A3부터 H32 영역을 선택하고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에 가서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건부 서식 작성하셨던 걸 선택하고요. 규칙 편집을 눌러서 왜 이런 잘못된 조건부 서식이 적용됐을까라고 보니까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네요. 미드암스를 통해서 A3 셀을 고정하는 작업에서 모든 셀을 A3으로 고정시킨 거예요. A열에 있지만 345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는 이 작업을 안 해서요. 3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워주셔야 하는데 그 지우지 않아서 조건부 서식의 결과가 조금 잘못된 결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수정하고 다시 한번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는 강의 코드와 수업 시작일을 보셨을 때 24라는 값이 추출돼서 2024 값이 2025와 같지 않기 때문에 서식이 적용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2025와 2024가 같지 않기 때문에 서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맞나? 하고 하긴 했는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항상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셨던 영역을 선택하고요.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에 가셔서 작성하셨던 조건부 서식을 선택하고 규칙 편집을 눌러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하고요. 만약에 수정하지 않고 새롭게 만들겠다 하시면 규칙을 삭제하시고 새 규칙을 눌러서 조건부 서식을 새로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기본 작업의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 살펴보셨고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페이지 레이아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페이지 설정의 옵션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백 탭에 정가운데 인쇄하겠다.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시면 정가운데 인쇄할 수 있고요. 머리끌 바닥글을 클릭하셔서 매페이지 상단이라고 하니까 머리끌 편집이 되고요. 상단의 왼쪽 구역을 선택하시고 인쇄 날짜라고 입력하시는데 인쇄 날짜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날짜는 현재 위쪽에 있는 도구들 중에서 달력 모양인 날짜 삽입이라는 도구를 클릭하셔서 날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A2부터 H32 영역을 시트 탭에 오셔서 인쇄 영역에다가 A2부터 H32 영역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용지 여백인데요. 좁게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직접 값을 수정하셔도 되고요. 일단 확인 한번 누르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여백이라고 있고요. 좁게 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용지 여백을 설정해 주셔도 됩니다. 물론 페이지 설정에서 여백 탭에서 값을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페이지 레이아웃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문제 1번에 기본 작업의 세문항을 작성하셨고 두 번째 문제 2번에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 코드와 수업 시작일을 이용해서 B32부터 B32 영역에다가 B3부터 B32 영역에 강의 코드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의 코드는 코드 중간에다가 코드 중간에 수업 시작일에서의 연도를 추출한 값 뒤에 값 뒤에 두 문자에다가 빼기 기호를 삽입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봤을 때요. M110K5 라고 되어 있어요. 강의 시작일이 2025년 10월 1일이라고 하면요. 수업 시작일에서 연도를 추출한 값에 뒤에 두 글자 25라는 숫자만 추출하고요. 25라는 숫자를 M1 다시 25 다시 로 표시할 수 있도록 중간에 삽입하는 겁니다. 일단요. 이열함수를 통해서 이열함수를 통해서 수업 시작일 연도를 구할게요. 이 구한 값을 오른쪽에 뒤에 두 글자만 필요합니다. 라이트함수를 통해서 조금 전에 이열함수를 통해서 구한 뒤에 두 글자만 필요합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값을 앞에와 뒤에다가 M% 연산자를 이용해서 하이픈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M% 연산자 그러니까 먼저 하이픈 그 다음에 M% 연산자 뒤에다가도 하이픈 입력하셔서 빼기 24 빼기처럼 이 내용을 M1 다시에다가 중간에다가 삽입할 겁니다. M1 다시에다가 그렇다면 M1 다시면 세 번째에다가 조금 전에 라이트함수를 통해서 이열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삽입하기 위해서 리플레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리플레이스 우리는 올드 텍스트는 코드에 가서요. 심표 몇 번째부터 M1은 나오니까 세 번째부터 심표 몇 글자인데요. 글자 수는 새로 바뀌는 글자가 없으니까 0이라고 하고요. 심표 새로운 텍스트는 조금 전에 구해놨어요.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요. M1 다시 세 번째에 빼기 24 빼기가 들어가서 강의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플레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물론 기존의 데이터를 다른 텍스트로 바꿀 수도 있지만 글자 수를 0을 주면 새로운 텍스트를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을 살펴보셨고 두 번째 표 1의 학년과 강의 감옥과 표 2의 할인율 표를 이용해서 할인율 표를 이용해서 G3부터 G32에다가 학년과 강의 감옥에 따른 수강료 할인율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인율은 H로컵과 매치함수를 통해서 할인율을 찾아오실 건데요. 중1, 중2, 중3에 해당한 데이터는 표 2에 가서 첫 행에서 찾으실 거고요. 영어하고 영어를 뺀 나머지 감옥은 영어는 두 번째 행, 나머지 감옥은 세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아서 할인율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우선 영어부터 시작해서 감옥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현재 감옥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감옥이 있습니다. 이 감옥을 범위를 지정하고요. 데이터에 가서 내림차순 정렬을 클릭해 보면 영어 나머지 수학부터 과학까지 밑으로 영어 밑에 표시가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저희는 두 번째 행을 참조할 거고요. 수학, 국어, 과학은 영어 아래쪽에 있는 세 번째 행의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도록 매치함수를 통해서 일단 순서 몇 번째 위치한다라는 값을 구하고 H룩업을 통해서 값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치함수 입력하셔서 강의 감옥, 왼쪽에 있는 감옥을 우리는 강의 감옥에 가서 A36부터 A37 영역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을 우리 아까 내림차순 했을 때 영어가 첫 번째 나머지는 국어, 수학, 과학은 영어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림차순, 보답흠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마이너스 1을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화면에 200%라고 표시가 되는데 그 이유는 서식이 우리 홈에 가시면 백분율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만약에 일반으로 바꾸면 두 번째라고 표시가 돼요. 국어는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참조할 게 아니라 세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참조할 겁니다. 그래서 끝에다가 더하기 1 하면 세 번째 행이라고 구해지고요. 영어는 두 번째, 수학, 국어, 과학은 세 번째에서 아래 표 2에 가서 첫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영어는 두 번째, 나머지는 세 번째 행이라고 위치값을 구해놨습니다. 아까 입력했던 데이터는 지우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hlookup을 통해서 값을 찾아오도록 하겠는데요. 저희는 2, 3에 있는 학년을 가지고 아래쪽 표에 가서 F3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첫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몇 번째 행은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으니까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0.3이라고 구해지는데요. 사실 아까 백분율 서식이 적용되어 있었잖아요. 백분율 서식 선택하시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할인률을 찾아가지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hlookup과 매치함수를 통해서 할인률을 찾아오는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k열의 현재 강의수와 전체 강의수를 이용해서 진행률을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의수 나누기 전체 강의수로 나눈 값이 0.8일 경우는 삼각형 모양을 8개를 반복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0.8이라면 8개가 반복이 되어 있다. 그러면 나눈 결과에 곱하기 10을 하시면 8이라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8번을 반복하겠다라고 리피트함수를 통해서 특정 문자를 반복해서 표시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k3의 커서를 갖다 놓고 현재 강의수 나누기 전체 강의수 0.7이잖아요. 그럼 7개를 반복할 수 있도록 끝에다가 곱하기 숫자 10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7.14 라고 되잖아요. 이 값을 가지고 리피트함수에다가 입력해서 리피트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저희는 세물을 조금 전에 구하신 값만큼 7점 뭐라고 되어 있는데 7번 반복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럼 둘, 넷, 여섯, 일곱 번 반복이 되어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중간에 오류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은 이따가 우리는 신생강이라고 이프 에러함수를 통해서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현재 구하신 값 뒤에다가요. 퍼센트로 아까 나눈 값을 퍼센트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n% 연산자 이용하셔서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현재 강의수를 슬래시 전체 강의수로 나눈 값을 그 다음에 백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0.0%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71.4% 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제 에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등호담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이프 에러함수 입력하시고 구한 값 뒤에다가요. 저희는 신생강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는 신생강이라고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계산작업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기 위해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 제시되어 있는 사용자 정의함수 퍼블릭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퍼블릭 펑션 FN 비고 라고 입력하고요. 비고 입력받는 값은요. 현재 강의수라고 하시고요. 심표 수강인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문제에서 셀렉트 케이스문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렉트 케이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수강인원 나누기 입력받은 데이터에 수강인원 나누기 현재 강의수로 나눕니다. 그 값이 케이즈 이즈 20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다 2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FN 비고는 우리는 FN 비고는 강의 증설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케이스 복사하셔서 두 번째는 O 이하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O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요. 작거나 같다 O라고 입력하시고 그렇다면 O보다 작거나 같으면 강의 폐강이라고 할 거고요. 그 외에 그 외에는 나머지 대해서는 케이스 else 라고 입력하고 FN 비고는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다음에 엔드 셀렉트로 구문을 탔습니다. 20 이상이면 강의 증설 O 이하면 강의 폐강 그 외에는 공백이라고 셀렉트 케이스 문을 이용해서 작성하셨고 오른쪽 닫기 Fx 함수 삽입에 가셔서 FN 비고를 선택하고 확인 현재 강의 수 그 다음에 수강인원 입력하시고 확인 비고라인을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강의 증설 강의 폐강 또는 공백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섯 번째 문제는 표 1의 강의명과 강의 과목과 전체 강의 수를 이용하여 표 3에다가 G36부터 J38 영역에다가 과목별 전체 강의 수별 강사명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가져온 데이터는 강사명을 가져올 거예요. 그 다음 감옥별 그 다음에 전체 강의 수별 첫 번째 큰 값 두 번째 큰 값 세 번째 큰 값 에 해당한 값을 찾아서 우리는 강사명을 표시하겠습니다. 수식을 작성하실 건데요. G36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인덱스라고 입력합니다. 실제 가져오실 데이터는 강사명을 계산해서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이제 행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함수 매치와 라지 함수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매치 몇 번째 행에 있다라고 구할 건데요. 첫 번째 큰 값 두 번째 큰 값 을 구하기 위해서 라지 함수를 통해서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감옥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F3부터 F32 영역을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위쪽에 있는 감옥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고요. G35는 수식을 복사하면 G35 H35 I35 F4을 한번 두 번 눌러서 35행을 고정하고 곱하기 다음은 제2열의 전체 강의수를 가져오겠습니다. 전체 강의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F3 눌러서 절대 참조 이 영역의 데이터에서 K번째 큰 값 을 구할 건데요. K번째 큰 값은 F36 영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F36 F37 F38 F를 고정시켜야 되잖아요. F4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F열은 고정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게 수식을 작성하시고 라지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심표 그러면 첫 번째 큰 값 구하셨고요. 같은 영역에 같은 조건의 전체 강의수에 가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감옥별 전체 강의수가 많은 첫 번째로 많은 수 두 번째 세 번째 해당한 데이터에 강사명을 찾아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의 다섯 문항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문제는 액세스 파일을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시작 위치는 B4셀부터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B4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라고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 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저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학원 액세스 파일을 가져오고 서초점에서 더블 클릭 하신 다음 첫 번째 학년을 더블 클릭 두 번째 수업 시작일을 더블 클릭 강의 과목을 더블 클릭 교체하는 부분에서는 수강인원을 가져옵니다. 다음을 클릭하시고 필터에서 다음 정렬 순서에서 다음 마침을 클릭하신 다음 피버 탭을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학년을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수업 시작일도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 열에다가는 강의 과목을 갖다 놓으시고요. 교체하는 부분에다가는 수강인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이블 형식으로 레이아웃을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수업 시작일을 그룹을 작성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 월 단위로 그룹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월만 남고 나머진 해제 그 다음 수강인원은 합계 수강인원에서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에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표시 형식에 오셔서 숫자 선택하시고 큰 숫자가 없으니까 숫자만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디자인의 피버 테이블 스타일에 갇혀서 보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흰색 피버 스타일 보통 12을 선택하셔서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신 피버 테이블 결과를 비교해 보시고 밖에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첫 번째 중복된 값이 입력된 셀을 포함하는 행을 삭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행 안쪽에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모든 선택을 취소 한번 했다가 문제에서 강사명과 학년을 기준으로 중복된 값이 입력된 셀을 포함하는 행을 삭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개를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한 개 중복된 값이 검색되어 제거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네요.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부분합을 실행하실 건데요. 부분합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정렬입니다.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을 클릭하시고 첫 번째 정렬은 학년을 기준으로 문제에서 오름차순 기준을 추가하겠습니다. 다음 기준은 강의 감옥을 가지고요.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학년별 수강인원의 평균을 계산하겠습니다. 데이터의 부분합에 가서 첫 번째 그룹 8 항목은 학년을 선택하시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체 강의 수강인원이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부분합을 실행하실 건데요. 두 번째 부분합은 강의 감옥별 그러면 그룹 8 항목에서 강의 감옥을 선택하시고요. 강의 감옥별 전체 강의 수의 계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강인원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고 전체 강의 계수를 선택하되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가 해제 돼야만 조금 전에 구한 평균도 표시가 되고 지금 구할 계수도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부분합을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작업의 피버테이블 문제와 중복데이터 제거 그 다음 부분합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평균 수강생 계열 주황색 계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해 오셔서 평균 수강생 은 표식 있는 꺾은 선용으로 바꾸겠습니다. 보조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차트 레이아웃을 차트 디자인에 가셔서 빠른 레이아웃에 열 번째를 선택합니다. 열 번째 레이아웃 10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차트 제목과 축 제목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요소에 오셔서 차트 제목은 기본적 체크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강사별 입력을 하는데 강사별 강의수와 그 다음에 평균 수강생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차트 요소에 축제목의 기본세로와 보조세로를 체크하셔서 왼쪽에 축제목은 강의수 강의수 오른쪽에 축제목은 선택하시고 저희는 수강생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텍스트는 둘다 새로 쓰기가 되어 있죠. 강의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제목 서식의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바꿔주시고 수강생을 선택하시고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바꿉니다. 다음은 법내 위치를 위쪽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위쪽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차트 영역에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도형 스타일을 서식의 도형 윤곽선을 도형 스타일을 여기 도형 스타일에서 색윤곽선 주황 이라고 되어 있네요. 색윤곽선 주황 강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색윤곽선 주황 강조 이를 선택하시고 이달 강의수 막대 에 대해서는요. 이달 강의수 막대 에 대해서는 워크시티에 삽입된 클립아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C 데이터 막대를 선택하고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클립아트가 안쪽에 그림이 채우기로 표시가 되는데요. 선택하시고 우리는 채우기에 오셔서 질감 또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로 채우긴 하셨는데 늘리기가 아니라 쌓기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조금 전에 복사하셨던 그림을 쌓아서 막대만큼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하신 차트와 문제 제시된 차트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개 매크로 다 단추에다 연결할 겁니다. 개발도구의 삽입에 단추를 선택하시고 시작 위치는 P2부터 C3 영역에다가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문자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 확인 누르시고요. C6부터 아래쪽에 C35까지 선택 컨트럴키 누른 상태 숫자 1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 문자를 대신하는 골뱅이 뒤에다가 우리는 한 칸 띄어서 강사라고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그 다음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단추 1에서 마우스 1쭉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 텍스트를 문자 서식 이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개발도구의 삽입의 단추를 선택하고요. 우리는 위치가 E2부터 F3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E2부터 F3 매크로 이름을 숫자 서식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숫자 서식 기록을 클릭하고 확인 문제 제시된 영역은 G6부터 G35 영역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누르셔서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요. 100 이상이면 파랑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깔명 파랑이라고 입력하시고 크거나 같다 1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숫자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세미콜론 52하면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색깔명을 빨강이라고 입력하시고 작다 50이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다시 숫자 뒤에 명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요. 100 이상도 아니고 50 이하도 아니면 그냥 숫자 뒤에다가 명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서식을 작성하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화면과 같이 사용자 지정 서식이 적용이 됐고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단추 2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숫자 서식이라고 텍스트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두 번째 매크로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에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요. 수강신청을 선택 버튼을 선택하고 더블클릭하셔서 단추를 클릭하면 수강신청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점쇼라고 입력하시고 왼쪽 개체 폼을 선택하시면 수강신청 폼이 보이고요. 수강신청 폼의 코드보기를 클릭합니다. 개체 유저 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시고 CNB 학년에다가는 CNB 학년 콤보 상자에다가는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로소스 J5 부터 문제 J7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CNB 감옥 에다가는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로소스 K5 부터 K5 부터 K8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K8 영역을 연결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성별은 OPT 남의 데이터가 선택될 수 있도록 True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폼을 초기화하면 성별에서는 남자에 해당한 남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초기화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그러면 여기까지 작업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수강신청 폼에 감옥에서 감옥에서 과학을 선택하면 강사명에는 L5부터 L7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현재 수강신청 폼에서 과목을 선택하고 CNB 과목을 선택하고요. 코드보기에 가셔서 과목이 변경되었을 때 체인지되었을 때 저희는 셀렉트문을 이용해서 또 체인지 이벤트를 이용해서 과목의 과학을 선택했을 때 그 다음에 국어를 선택했을 때 강사명에 연결할 데이터 영역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케이스라고 입력하시고요. CNB 과목은 첫 번째 케이스는요. 케이스 선택한 과목이요. 혹시 과학입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강사명에 CNB 강사명에 데이터를 연결할 데이터는 로우소스는 문제에 나와있는 L5부터 L7 영역을 연결하겠습니다. 다시 다른 과목도 작성하기 위해서 컨트롤C 컨트롤V 하셔서 과학 대신에 두 번째 과목은 국어입니다. 국어라고 수정하시고요. 국어는 여덟 번째부터 시작해서 열 번째까지 다시 컨트롤V 하시고요. 세 번째 과목은 수학입니다. 수학이라고 수정하시고 수학은 열 한 번째부터 열 세 번째까지 그 다음 다시 컨트롤V 하셔서 영어라면 과목을 영어로 수정하시고 영어는 열 네 번째부터 그 다음 열 여덟 번째까지 작성하신 다음에 셀렉트 문을 사용하셨으니까 엔드 셀렉트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서 프로시저 첫 번째 문제 좀 복잡하긴 했지만 다 작성을 끝내셨고요. 두 번째 작성하시기 전에 세 번째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현재 개체의 종료를 클릭하면 우리는 문제의 F2 셀에다가요. F2 셀에다가 날짜를 입력하래요. 데이트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폼을 닫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 닫기 업로드 미 다음은 두 번째 현재 폼에 등록을 클릭하면 B5 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I라는 변수에는요. range B5 셀을 기준으로 현재 Current Region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한 다음에 더하기 현재 1 행인데 여섯 번째 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더하기 5를 해야 여섯 번째 행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고요. 셀즈 I,2 비열이니까 I,2가 되고요. txt 이름에 있는 값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즈 I,3 4 5 6 7까지 그래서 세 번째 C열 네 번째 D열 다섯 번째 E 여섯 번째 F 그 다음에 G열까지 일곱 번째까지 작성하시고 두 번째 학년은 아까 CMB 학년에서 선택한 값으로 그 다음에 과목은 CMB 과목에서 선택한 값으로 강사명은 마찬가지로 CMB 강사명에서 선택한 값으로 그 다음 수업시간인데요. 수업시간은 입력을 받아요. txt 수업시간에서 입력을 받을 겁니다. txt 수업시간에서 입력받은 값을 그 다음 성별은 이제 선택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if 만약에요 opt 남자가 추르라면 된 저희는 일곱 번째 열에다가 성별을 남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성별을 표시하는 일곱 번째 열에다가 우리는 열하고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인드이프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작성한 내용 오른쪽 닫기 누르시고 디자인 모드 끝내기 수강신청 누르면 폼이 나오는가 학년의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가 감옥이 연결되어 있는가 이름을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입력하고요. 학년을 중1 감옥을 국어 그러면 강사명이 국어에 해당한 감옥이 표시가 되는지 황수경부터 표시가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수업시간 임의로 입력하시고요. 10시라고 입력하시고요. 성별 여자 등록 버튼 누르면 현재 작업하는 엑셀 시트에 이름부터 성별의 데이터가 입력되는가 종료를 클릭하면 날짜가 여러분의 실습한 날짜가 입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폼이 닫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의 기본작업부터 문제 4번의 기타작업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